아 아 아 류이는 패턴 탈 때 보고 그러니까 어 실제로 처음 보는데 네 그지 그 심지어 되게 착하잖아요 아 그럼 아니 저기 팀을 그럼 정해요 어떻게 유인 생각은 어떤지 들어봐요 유인은 어떤 팀 유인씨는 어떤 팀 이쪽 팀 네 좋아요 우리 한영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효가 여자분 중에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지효는 제가 줄게요 맞아요 우리 좋아요 지효 아 유인 왔다고 오늘 나 부박 덩어리네 진짜 너 왜 왔어 너 왜 왔어 아 지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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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씨한테 무슨 짓이야 아 저기 뭐 하면 돼요 저희들 이번 게임은 현대 앞에 오셨으니까 네 학창시절이 좀 떠오르는 분들도 있어있고 네 어릴 때 친구들을 예 여러분이 이제 불러주시면 돼요 꼭 어릴때 친구들이어야 돼요? 저희 진짜 실제 친구예요 친구를 꼭 어릴때 친구들이어야 돼요? 저희 진짜 실제 친구예요 친구를 괜찮아요 동생도 되고 아니 지금 갑자기 전화하면 근데 저기 있나 지금 친구들이죠 다 저는 지금 친구는 나올 친구가 없고 있어도 술이 떡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시간에 틀렸어 요즘 두 시간에 누가 와 여러분들 팀전이니까 제일 늦게 친구가 온 팀 지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가까이 있는 친구를 부르는 게 낫겠네요 그쵸 최대한 아 나 훈대 지금 이런 친구인데 나도 있어 나도 없는데 네 네 네 네 네 유희 씨를 소개는 1대9 대결 아 아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가짜 제목은 보고 싶다 친구야 한다 아 해결을 진행했었잖아요 아 저기 네 제한시간 1시간 내에 멤버들이 각자 친구를 불러서 실제로 친구를 진짜 불러야 해요 불러요? 여러분들 친구로 짝을 여러분들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요 지석준 씨 친구분 어디 뒤에 가서 쓰면 되나요? 뒤에 가서 뒤에 가서 아 아 이건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한데 현장에서 세트를 공급해주시는 세트 감독님이시죠 네 자 그러면 박준규 씨 친구분 아 안돼요 불러주세요 안돼 아니 이분은 나보다 선생이에요 그저 BJ 동생인데 친구 아 근데 연극하는 사람 느낌은 안다 연극하는 준기 씨 네 제 옛날 여자친구로 저한테 우리 저 경호는 아니세요? 경호 팀 경호 팀 아 경호 팀 분이시구나 그럼 그러면 광수 광수 씨 우리 애굴 우리 애굴 아니야 우리 애굴 우리 애굴 우리 애굴 아니야 진짜 혼만 닿아 보는데 안돼 너 보리야죠 아니 지금 런닝범스 믿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 보리야 지나러 얼굴 다 안다니까 넌 아니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형으로 지나가네 야 개리친구 궁금하네요 개리친구 아야 선아냐 이게 네 노래 코딘인데 하하하하하하하 신한 농쟁이에요 신한 농쟁이에요 막창 깨멸한테 일한다고 해요 막창 깨멸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